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총평. 총평. 총평부터 갑시다. 별로 안 좋았다. 총평 되게 짧네요.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저는 오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봐야지. 전 그거 보면서 방송했어요. 보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겹치니까 앞에 조그맣게 틀어놓고 하면서 방송을 계속하면서 들으면서 하고 이랬어요. 더 힘드셨겠네. 저는 그냥 보는데 사과는 한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으로. 사과는 한 것 같은데. 뭘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이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이제 이런 정도의 큰 몇 시간, 두 시간 정도 하는 기자회견까지 한다면 전과 후가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하고 아 이제 윤통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부 의견들이 엇갈리긴 하더라고. 뭐가 엇갈려요? 바뀐 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진솔하고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진솔한 부분이 있었죠. 굉장히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걸 감정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도 억울하실 만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건데 맨 마지막 질문이 있잖아요. 경향실문 박순봉 기자가 구체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과하신다는 그 부분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했더니 대통령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저도 거기서 약간 마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결론은 처신 문제 때문에 사과한다고 저는 읽었는데 그럼 어떤 처신이냐. 아마 암호하구나 통화를 자주 했다. 이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초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명태균 관련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계속 통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딱이죠. 어떻게 저 정도 수준된 사람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하셨어요? 이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대통령의 워딩을 다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 딱 그거잖아요. 그래도 저 경선 때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 준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매정하게 섭섭할 듯해서 내가 전화를 좀 받아둔 거고 원래 경선 이후에도 저 통화했다고 비서실 얘기했는데 비서실에서 그냥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 같아.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근원적인 궁금증은 형님이 아까 말한 도대체 저 사람의 뭐길래도 있지만 또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잖아. 그거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했는데 하거 당에서 말이 맞네. 이게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생각은 그거 별 의미 없는 얘기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당에다 얘기해가지고 당 공관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김영선 후보가 다른 사람이 공천될 거를 바꿔가지고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거잖아요. 왜 이런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하면 에이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명태균 이 사람이 참 그렇게 했네. 이 사람의 그 사기성 이런 게 드러나요.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부탁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내부. 외부 공표용이 아닌 내부에서 보는 걸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여론조사 수치를 고칩니까? 그렇지. 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부 책장사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책 표지 좋게 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다니까. 표지 가려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 놓고서는 돈 내라고 지루용집 맨날 오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책 안 봤다는 거죠. 이 책 받을 생각도 별로 없어. 그런데 월부 책장사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측은해서 몇 마디 해줬다는 건데 대통령직이 매정에서 섭섭해한다. 왜냐하면 다시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명태균 씨 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수준이 아주 안 되는 사람이다. 여기서 다 끊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신 게 있어서. 사실 총리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렇고 아까 이런 얘기한 것도 사실 별 쓸데없는 내용이다. 이 정도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도와줬으니까 그냥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연락도 한번 그렇게 해서 받은 거고 그때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고3 수험생처럼 일하더라고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김건휘 여사랑도 연락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대통령이 내가 휴대전화를 김건휘 여사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김건휘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폰 보고 다 이렇게 답장 다 보내셨다고 하는데 결국 말 듣고 확인해보니 아니래. 이거 아니에요. 약간. 그럼 그거는 이제 국민들 어떻게 신뢰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작게 보신 거예요. 작게 보신 거고 국민들은 그게 이상하니까 그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 확대가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가 블러 처리가 된 거예요. 삐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말이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듣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해명도. 그러니까 이걸 해명해줬으면 좋겠다였는데 약간 엉뚱한 걸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버린 느낌? 결국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그냥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국가산당 관련돼서 그것도 말도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어렵고 설마가 아니라 국가 제2산업단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명태균이 딴 데 갈 거를 갖고 왔다. 그런 건 그냥 의혹 제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여론조사하고 해달랄 이유 없었다.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고 명태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딱 해주셨으면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랑 왜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지에 관련돼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잘 모른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 반만 하신 느낌이 듭니다. 되게 길게 했는데. 이거 제가 놀란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먼저 입장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직 입장 안 나왔죠. 그럼 입장이 왜 안 나왔는지는 대략 짐작이 가능한데 그런데 원내대표가 내고 또 나경원 의원도 삑 냈어요. 그래서 다 진솔하고 괜찮았고 의혹 해소됐고 이거는 안 맞아요. 그분들 무슨 뜻으로 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침울하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형은 오늘 더 힘이 없어 오늘은. 그러니까 2년 반이 됐는데 앞으로 2년 반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긍정적인 공을 찾아서 준비를 해서 제 목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맞을걸요. 결국 재직권이에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서 제발 저 트럼프 같은 이재명 안 나오게 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최대의 과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제 뭐 다 감정 조절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점 지났으니까 이제 저 기자회견 본 지 몇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건데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그래도 카몰라 헤리스로 바꾸는 과정이 있을 만큼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저희가 되게 높게 평가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이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서 헤리스까지 냈는데 중요한 거 후보가 후 졌어요. 결국 졌어요. 후보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미국 대선에. 만약에 오바마가 제출만 할 수 있었다면 오바마가 나와서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저렇게 이제 더 커진 이재명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잘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 최소한. 최소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35%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그 현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에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야 겨우 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맞죠. 맞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 정부의 국정운영 상황도 대단히 안 좋고. 지금 계속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그 퍼센티지에 딱 절반을 하고 있잖아요. 35에 절반하고 있죠. 대충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훌륭한 후보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도대체. 사실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은 현재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나. 네. 그럼 밖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있다고 치자고요.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간다고 했으니까. 이분들로 객관적으로 이재명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될 수도 있어요. 후보가 되면 이제 그걸로 가야 되니까. 후보 선출 과정을 뚫을 수 있느냐 여부도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 국회의원들끼리 대선 후보 뽑는다. 이런 규정이 없는 한. 결국 또 민심호, 당심호 해서 가요. 거기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있어요. 이번 저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과정과 똑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금 당에서 대중들한테 소구력도 가장 크고 하면 현 시점에서 한대표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대통령, 오늘도 얘기도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정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당 내에서조차도 막 이런 분위기니. 약간 저는 이게 뭐 제 생각에 해석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입장을 내자는데 추원회 대표가 입장문을 먼저 내는 건 약간 학상 아니에요? 그건 너무 심했나? 상하로 안 보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다 생각하실 거고 결론은 용산과 소통하는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은 원내당인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연합하고만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하긴 뭐 이거 회담도, 대담도 사실 추원내대표 만나서 결정했다고요? 원내 지도부하고만 소통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내 지도부만 하고 일부 중진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보이겠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엄중한 눈들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눈들을 의식한다면 적어도 의식이라도 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형, 오늘 많이 화났네. 당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원내대표 입장이 먼저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럼 당대표 입장이 뒤에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이대로 따라와.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당이 갈등이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건데 그거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돼요. 최소한 당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뭘 내든지. 아니, 협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원내대표가 반응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입장문 형식으로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원내대변인의 논평도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맞아요. 박준태, 제가 보내드렸잖아. 박준태 의원의... 복붙 느낌으로. 비례대표 18번, 박준태 의원의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대변인의 논평은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 당을 대표하는 건 당대변인이에요. 원내대변인은 원내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원내대변인이란 직함은 원래 그냥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공보 담당 원내부대표가 원내대변인이라고 해요. 당직이 아닙니다. 그러네. 당에서 지원하는 건 당대변인들만 지원을 해요. 그럼 사실상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원내대변인은 그냥 원내자가 붙는 건 국회의원들끼리 그 안에서 하는 뭐라고 얘기하지? 자치적인 성격이에요. 원내대표가 그 안에 대표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어쨌건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뭔가 당이 또 더 수세진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다고 칠 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총리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총리 입장문.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물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맞아요. 제가 아까 했던 하극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가 내각만 대표하잖아요.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보를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총리가 대통령 입장 안 됐는데 대통령은 이제 전 국민을 미치겠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늘 보면 내 핸드폰을 봐가면서 오는 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그건 그거였어요. 휴대폰을 바꿨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서 그랬다. 이제 바꾼다. 오늘 뭐 그렇잖아도 바꾼다는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뭐 하나하나의 뭐 한탄하고 그럴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게 되게 한가한 얘기예요.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토달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슈 이제는 다 오픈됐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이렇게 빤히 보여요. 이거는 뭐 특검정국으로 바로 갈 겁니다. 민주당이 봐요. 내일도 아마 한동훈 대표는 통상 업무일 거예요. 일정이 없을 겁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딱 이 시간에 뭐가 터졌어요. 똑같은 시간에 녹취 터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들다 형 목요일날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9시 반에 박찬대가 대통령 김영선이 좀 해줘. 그게 터졌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 입장 없이 있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좀 세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일주일하고 30분 후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담화가 있어서 저희가 또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 대표 또 아마 장고를 할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아마 월요일 정도에나 반응을 할 겁니다. 그게 당대표의 입장이 될 거예요. 어쨌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 이슈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구조가 됐죠. 그 사이에 민주당은 내일모레 장의 집회 또 해요. 이제 장소를 옮겨서 시청업으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될까 우리 면밀히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조롱을 했어요. 니네 30만이라며 따져보니까 2만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나왔기 때문에 목치보다 더한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댓글 하신 것처럼 태도 논란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대중들은 그런 거 예민해요. 그렇죠. 맞아요. 기사가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리바이벌이 되고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 얘기한 거 박숭봉 경향신문 기자 마지막에 한 거 그거 계속 지금 20만 비가 30만 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 그 두 분 최근에 제가 다 만나보고 박숭봉 기자는 엄청 가까운데 중립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을 잘만 말씀하셨으면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다고 봤는데 그게 그렇게 됐고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대통령 임기도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오늘은 형님이 되게 거리가 차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제가 정권 재창출 네가 뭔데 네가 그거 하냐 하면 할 말 없어요. 아니죠. 그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국 대선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미칭왕이 트럼프가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차이로 됩니다.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 힐러리가 306대에 232론가 졌어요.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거의. 근데 그때는 전국 투표는 힐러리가 이겼거든요. 총 합수가 표가.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져요. 더 세져서 왔단 말이에요. 대중이 그런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0.73%포인트 이겼는데 25만 표도 못 이겼어요. 진짜 아슬아슬아슬아슬. 24만 7천 77표인가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게임이. 그럼요. 지금 카디예요. 퀵하면 끝나버리는 게임인데. 사실 오늘 저도 이걸 보면서 대통령 담아보면서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혀 아무 반전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친윤 쪽에서 독소조항 뺀 특검이라도 받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야 특검. 그렇죠. 그거라도 달라. 그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의 특검 공사를 막을 만한 명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명분이 있었냐요. 없었죠.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었냐고. 정당화하는 뭔가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냥 그 문자 다 일일이 답변하고 개인폰 써가지고 그렇고. 뭐 그런 얘기만 좀 하셨어요. 명태균 씨와 관계도 그 뒤에 좀 했는 것 같은데 내가 휴대폰을 못 봐서. 김건 여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지금 이미 공식적인 거 말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이미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오늘. 그럼 뭘 요구하나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신 건가?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오늘 아까 보니까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온 게 이번 11월 순방은 안 간다. 김여사. 그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의 눈높이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 건가? 아니면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시각이.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특검은 그냥 위헌이고. 위헌적이고. DJ 때도 그 위헌 얘기도 있었고.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먼저 얘기를 하셨어. 김건은 특검이 아니라. 그 발언은 두구두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할 때. 옛날에 국헌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인가? 하여튼 대통령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률로 엄연히 돼 있는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을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특검에서 뜨셨잖아요. 이런 말을 이제 뭐하지만. 그건 이제 공무원으로서 하신 거니까 그렇게 치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막 그동안에 친윤 쪽에서도 이런 건의를 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길래. 그리고 오늘은 또 어쨌건 결심을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지금 나름 소통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딱 기사 헤드라인에 들어갈 한 줄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야 합의해서 독소정 없는 특검이라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죠. 특별감찰관도 그건 국회의 일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이거는 저도 당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국회의 일입니다. 후보 오면 그때 둘 중에 한 명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님이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과 어떤 시각이 크게 앞으로 후반기에도 임기 후반기에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럼 이건 상수입니다. 우리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는데. 이 내부에서 대통령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상수로 놓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다음에 이재명 집권을 막는 수를 둬야 돼요. 그런데 그게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정권심판론이 한참 불붙을 때 이걸 대응해서 무언가 카드로 이걸 대적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안 바뀌면? 그래서 차별화라는 말을 쓰고. 차별화. 차별화 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결론은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인 큰 선택을 할 순간이 그냥 빨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오늘로 왔어요. 바로 오늘로 와버렸어요. 제가 다음 대선은 무조건 한동훈이야. 나는 한빠야. 나는 한동훈 그냥 가는 사람이야. 한동훈한테 줄 섰어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분에 줄 서요. 형님 뭐 항상. 명분에 줄을 서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한동훈 밖에 없냐? 몰라요. 그거는. 판이 바뀌어서 다른 잠재적인 대권 주자분들이 어떻게 세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명분은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에게 거의 95% 가 있어요. 거기다 또 대통령과 지금 현재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친윤이라고 평가되는 모 중진 의원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딨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보수 우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가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지금 현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뭐 잘 됐네 한동훈 끝났네 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거기서는 그럼 어떤 분을 이재명이 상대로 키우고 계신가요? 누굽니까 도대체? 저도 그거 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욕을 하고 좋아요. 비난할 수 있는데. 정치낭인 아닙니다. 저. 그럼요. 정치낭인의 정의는 직업도시 여의도 주변을 떠드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감정배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진정 윤 대통령을 위하는 분들이 한 번 자문을 해보세요. 윤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사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정권 뺏겨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김과 여사도 더 힘들죠. 어떻게 될 거냐고. 더 힘들지. 그때 다 어디가 계실 거예요. 그럼 또 분열해서 잡다 하면서 또 희생양 찾아가지고 공격하면서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은 누가 지켜. 그렇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분들? 역시. 그러니까 진짜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기에 우리가 다시 재직권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인 게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야 되고 변화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서 그거는 좀 전략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냥 이걸 디폴트로 보고 이렇게 간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렵냐면요. 한번 보세요. 대선까지. 대선이 27년이고 총선이 28년이잖아요. 야구를 치면요. 윤 대통령이 5년 내내 어떻게 되냐면 5년 내내 수비만 하는 야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1회 초가 끝났어. 우리 홈팀이니까 1회만 공격해야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소수여당이라. 그러니까 1회 초 끝났는데 1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2회 초가 돼. 수비만 열라 해야 되는 거네. 그다음에 3회 초야. 수비만 하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소야대에 속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가 옛날에 149석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럼 무소속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가면 돼요. 김영상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135석이다. 그러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15석 정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표로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협상력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108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과반의 모자란 숫자가 43석이에요. 43석을 어디서 갖고 오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수비만 하는 거예요. 1회 말이 없는 말공이 없는 초수비 야구만 하는 거예요. 안탄 2개 맞으면 8석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3년을 또 가야 돼요. 지금 이거를 알고 그러고 그 사이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무슨 빛갤이 어쩌고 먼 갤러리가 어쩌고 이러면서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 얘기 들으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답답해지는데. 오늘부로 이거는 확실해졌어요. 절대 조기대선 없다. 임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 말씀하셨나요? 문답 중에 말씀하셨나요? 27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라고. 탄행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할 만한 헌재 재판관도 없어요. 지금은 하지 않고. 지금 안 돼요. 없어. 나중에 임명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조기대선을 위해서 임기 단축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대통령 맘이라고 했더니 제가 그걸 또 조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 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딱 그 확연. 절대 조기대선은 없어요. 우리는 만기대선 갑니다. 만기대선. 만기하는 거 만기. 만기 왔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 대신 디폴트로 생각해야 될 상황은 있어요.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다. 일단 상수를 놓고. 그러고 나서 대비하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잖아. 오늘은 뭔가 오랜만에 형님이 되게 냉정한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해야죠. 이 나이 먹었는데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해서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데 되게 무섭네.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지고 나서 뭐 어쩔 건데.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또 인적 쇄신 문제도 결국 그것도 다 쳐내셨고. 그것도 다 쳐내셨고.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동안의 변화가 오늘 뭐가 특별한 게 있나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한 개도 없어서. 그러니까 형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오늘이 저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하여튼 진솔하게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를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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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하겠다 딱 이게 나오면 되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공달이라고 좀 웃기려고 그러고 좀 그랬는데 그거 뭐 공천받으려고 제가 정치하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왔다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다 알죠 팬분들은. 그게 아니고 애초에 선거 나갈 생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러한 상황을 그래도 저도 자식이 둘이나 있고. 걔네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막 정치 지도자로 나오고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이 계기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래도 아직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 꼭 배지 달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에서. 이게 되게 막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세대는 계속 변해요. 이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물론 출생률이 쭉쭉 떨어져서 지금 20대 선거권 가지고 가지시는 분들이 인구 수가 줄어서 저희 때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제 나이 때 102만 4천 명이 출생을 했는데. 우리 때 많이 났죠. 지금 2005년생, 6년생 이런 분들이 한 40만 명대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줄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젊은 분들이 인구 수위에 비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도요. 이번에 된 거가 들어보니 미국의 젊은 남자애들이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힐러리 때 보다 훨씬 많이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여성이라졌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변화한 세태에 맞춰줘야 돼요. 이재명 등장한 지가 2010년 성남시장 그 사토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국적 인물이 된 게 2016년 8년 전에 탄핵 집회하면서 청계천에서 박근혜를 끌어내자면서 정말 극한 선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뜬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김부선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8년 걸렸어요. 그런데 8년 동안 노출된 이재명도 엄청나게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이재명 떠오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그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야. 그래서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나실 만한 일이 있는 게 노출된 게 적으니까 약점도 적어요. 공격하는 게 되게 유치한 수준으로 공격합니다.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 별게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치하기에는. 그 대신 숙제가 있어요. 보여준 게 있어야 합니다. 중앙지검 3차장을 일찍하고 나이 50, 만 50 되기 전에 법무장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 대신 숙제가 있어요.